김범희,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? 그래, 난 나쁜 사람이야.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뭐든지 다 이용해. 그런데 속은 언니도 나빠. 너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하니?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. 내 덕분에 다 알게 됐는데. 시원이가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것도 모르지? 시어머니가 언니 보고 싶은데 못 오는 것도 모르고. 뭐라고?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착하고 혼자 행복하고. 정말 다행이야. 너희 엄마가 너 같은 일을 다루려고 만나셨으면 속상하셨을 거야. 너희 엄마가 불쌍해. 너도 불쌍하고. 그거밖에 못 사는 네가. 불쌍해? 말 다 했어? 가짜리 진짜로 믿고 자는 주제에? 남의 불행을 이용한 넌 어떻고? 넌 더 불행해질 거야. 지금보다 훨씬 더. 사랑하는 여보. 지금 나 당신 사무실에 있어요. 바로 와줘요. 뭐야? 이 화상 뭐 하자는 거야? 안 돼! 여보. 여보. 그래요. 나가주시죠. 김보미 기자님. 어? 뭐야? 아 진짜. 아. 내 얼굴로. 김 기자. 뭡니까? 나한테 왜 이래요? 하하하하. 이 전이가. 여보. 으악.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? 여보. 어? 이게. 당신 또 의심병 도신 거예요?